투볼 투 스트라이크 밀어친 타구가 1,2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이영규 3루 돌았습니다 공도 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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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이영규 송광민의 단점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스코어 1대0 이러냅니다 파울 주자 스타트 스윗 원 볼 투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커트에 내고 있는 박용택 원 볼 투 스트라이크 스윗 동산 1,400번째 탈산진과 함께 이닝을 마치는 대영수 선수입니다 3회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한순간이 좀 위험할 때들이 있거든요 잡아당긴 타구 왼쪽으로 떠갑니다 탐정 3회 회말로 형 손광민의 솔로4 참 정말로 형 배영수 특급 도움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손광민의 시즌 5번째 홈런 터졌습니다 스포어 2대0 김태균의 타구 힘이 실렸습니다 좌측으로 좌중간 좌중간 떨어집니다 1루 주장 3루 통과 홈까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름을 이어나가는 한화이글스 김태균의 1타점 2루타